이번 설 연휴,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5시간, 양양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릴 걸로 예상돼 작년 설과 비슷하겠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번 연휴, 서울에서 강릉이나 양양 방향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가장 혼잡하고, 강릉까지 최대 5시간, 양양까지는 3시간 10분이 걸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귀경길은 설 당일인 토요일 오후가 가장 밀려 강릉에서 서울까지 최대 4시간 40분, 양양에서 서울은 3시간 35분이 걸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소형차 전용 갓길차로제가 운영됩니다.